4월 15일 부활 제3주간 월요일 입당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본기도 전등하신 하느님 파스카의 영약으로 저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가 옛 삶에서 벗어나 그리소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경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의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러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굳힐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권세가들 모여앉자 저를 헐뜯어도 이종은 당신 법령을 묵상하나이다.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 그 법은 저의 좋은 자이옵니다. 저의 길을 아뢰자 당신은 들어주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을 묵상하오리다. 저를 거짓의 길에서 멀리하시고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저는 진실의 길을 택하였고 제 앞에 당신 법규를 세웠나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복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탠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 나음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피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교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3주간 월요일입니다. 3주째 부활의 기쁨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이 기쁨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군중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수에 남아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섭니다. 빵의 기적이 일어난 곳도 찾아보고 배를 나누어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까지 찾아가는 것을 보니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라삐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심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군중들이 찾아온 이유는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빵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준 것은 당신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빵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빵을 내어주는 사람 자신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나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군중들은 예수님께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썼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힘쓰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양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분명하게 빵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을 보지 못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다시 한번 빵의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일들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복음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원하고 있지만은 않을까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길이 남을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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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은 주 예수 제물게로 우리게 오시네 십자가 위에서도 제대 위에서도 성복에 당신 바쳐 우리 구하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